시를 뽑는 배틀 모습부터 토끼가 색동옷을 입고 직무를 짜는 모습까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색동천공장이 있는 공주유구협의 벽화가 눈길을 끕니다. 여기가 색동옷 만드는 그런 데였구나. 이거 봐봐 이거 옷 짜고 색동옷 만드는 거래 이거 그림 봐봐. 색동의 고장인 공주유구에서 열린 수국축제. 축구장이 6배에 가까운 중부권 최대 규모의 수국정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색동옷처럼 형형색색의 수국 20만 송이가 활짝 핀 이곳. 핑크 에나멜부터 목수국까지 다양한 수국 20여종이 저마다 매력을 뽐내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감탄 또 감탄합니다. 이곳 색동정원을 아름답게 수놓은 수국꽃.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따로 마련돼 관광객들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담습니다.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올해 축제는 유구화원 일상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일상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수국은 해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피는데요. 하얀 수국부터 붉은 수국, 파란 수국까지 서로 어우러져 그야말로 색동을 연상케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는데요. 화사한 꽃질 배경으로 한껏 즐거워합니다. 진실된 마음이라는 꽃말 때문이라 그런가요? 수국은 결혼식장을 장식하는 꽃으로 인기를 끄는데요.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여름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쁜 것 같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올 것 같아요. 예쁘죠? 축제가 색동의 고장에서 열린 만큼 직물과 관련된 작품 전시도 열렸는데요. 전통 직물인 숙고사고요. 지금 유구에서 직접 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직물입니다. 작품으로 뭔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직물을 가지고 저희 회원들과 함께 매해 정기전으로 쪽무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끈 것은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참석했는데요. 위로와 축복과 많은 복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축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오늘 또 와서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태주 시인과의 정겨운 만남의 시간. 꽃과 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는데요. 예쁜 꽃도 보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잠시 위로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오셔서 꽃을 보고 꽃한테 시름을 맡기고 불편함을 맡기고 화나는 마음을 맡기고 깨끗하고 맑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가셔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즐겁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만 했던 나태주 시인을 보게 돼서 정말 기뻐요. 수국 그리고 수국도 너무 예뻤어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수국에 대한 시위를 하나 써보려고요. 수국도 감상하고 풀꽃 시인과도 만나면서 때이른 무더위 속 피로를 싹 날려버린 축제가 됐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색동옷을 입은 듯한 수국이 온통 물결 치는데요. 중부권 최대 규모인 이곳 수국 명소를 찾아 대표적인 여름꽃의 향년을 만끽해보시면 어떨까요? 국민 리포트 박혜란입니다.